자 두번째 시간이구요. 도시공관리계획 2반에서 결정하는 절차 우리가 첫 시간에 봤죠. 자 오늘 이제 지금은 도시공관리계획 그럼 결정이 됐어요. 2반에 하고 결정되면 효과가 발생하니까 결정고시 후에 효과. 자 우리 교재 29페이지 이어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럼 도시공관리계획 2반에 하고 결정고시. 그럼 이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결정한 것을 다시 지형도면으로 고시해야 돼요. 이 지형도면으로 고시하면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하죠. 즉 행위제한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자 이 지형도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토지의 형태를 그린 도면이라고 그러죠. 토지의 형태를 그린 도면. 지도 쉽게 생각하시면 지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지형도면이 지적이 표시가 된다고 그래요. 지적. 그러면 저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 배우셨죠.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 지적법에서 지적이라고 하면 뭐를 얘기한대요. 지적하면 지번하고 지목 두 개를 합쳐가지고 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한 사항을 다 표시해주는 거예요. 이 지도에 표시해가지고 우리가 지도만 봐도 아 어떻게 도시공관리계획 결정됐구나 쉽게 알아보기 좋게끔 보여주는 것을 지형도면의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토지에 대한 지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1번 토지 2번 토지 3번 토지 이런 토지의 번호를 배겼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번. 그리고 1번 토지는 지목이 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지목이 대라는 토지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대라고 그러죠. 건물 올릴 수 있는 땅을 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2번 토지는 지목이 전. 전은 밭농사 짓는 땅이고요. 3번 토지는 닭. 논농사 짓는 땅이죠. 그래서 이런 지번과 지목 이걸 합쳐가지고 지적. 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한 사항을 표시해주는 거예요. 1번 토지는 건물도 짓고 개발해야 되니까 용도 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도시지역. 2번 토지는 밭농사 짓을 땅이니까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합니다. 3번 토지는 논농사 짓을 땅이니까 농림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 지정 같은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표시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만 딱 봐도 용도지역 같은 게 어떻게 지정됐구나. 쉽게 알아먹을 수 있게끔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형도면 쉽게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시면 관내도 해가지고 지도에다가 결정한 내용들 표시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큰 지도가 올려있는데 그거를 지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해요. 그럼 지형도면 작성부터 하죠. 먼저 이 지도에다가 결정사항을 표시하고 작성합니다.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것은 그 도시공관리계획을 입안한 자. 입안한 자는 결정이 있으면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지형도면으로 작성한다고 그래요. 그럼 입안자 누구였어요.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 예외 국토부장관 도지사. 입안한 자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죠. 그런데 이 작성해가지고 승인받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 입안한 사람 중에서 결정권이 없는 자가 있었죠. 결정권이 없는 게 누구였을까. 시장하고 군수. 시장하고 군수는 입안은 할 수 있지만 원칙은 결정 못한다고 그랬죠.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장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했다 이때는 도지사한테 지형도면의 승인까지 받아요. 그래서 시장군수는 작성한 지형도면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승인받고요. 그럼 이제 작성 또는 승인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보나 공보의 고시. 고시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알려주는데. 고시는 또 누가 하는 거냐. 이거는 결정한 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자가 고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군관리계획도 결정해서 고시한다고 그랬죠. 결정권자가 고시하니까 지형도면의 고시라는 것도 결정권자가 해요. 그래서 고시는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결정한 자. 결정권자가 고시하니까.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승인받고 고시. 주어 어렵지 않아요. 작성은 누가 하는 거고. 이반한 자. 고시는 결정한 자. 그리고 이 지형도면을 작성한 날부터 효과 발생하는 게 아니고 고시. 고시한 날부터 구체적인 효과. 행위 제한의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모든 우리 공법상 규제라는 것은요. 이 규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새로 하는 행위부터만 규제를 가해요. 그거를 행정규제의 장례효라고 해요. 장례. 즉, 새로 하는 장례에 대해서만 효과를 간다. 그래서 이거를 행정규제의 장례효다라고 하고요. 따라서 기왕에 하고 있던 행위가 있죠. 기왕에 하고 있던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행정규제의 효과를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결정할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고 있던 자, 하고 있던 자. 이 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던 자는 관계없이, 즉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거를 좀 유식하게 우리가 기득권보호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왕에 획득한 권리나 지위는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게 되죠.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29페이지 맨 밑에 나오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후의 효과, 먼저 효력발생.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모한 날부터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가로 2번 시행 중인 공사 등의 특례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기득권보호라고 해요. 기득권보호, 원칙.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고 있던 자, 착수했다는 것은 하고 있었다 하겠죠. 하고 있던 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즉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은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있던 행위는 행정규제에 효과를 미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이회를 인정을 해줘요. 그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가로 3번. 지형 도면에 작성 고시 나오죠. 작성자. 지형 도면 작성 누가 한다고요? 이반한 자가 한다고 그랬죠. 이반자. 그래서 원칙. 특광시장 운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으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 즉 결정사항을 명시, 표시한 도면을 작성해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특광시장 운수가 작성하죠. 그런데 예외.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 직접 입안했으면 의견 들어와서 직접 지형 도면도 작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 예외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 여자들을 합쳐서 누구예요? 이반한 자. 이반한 자가 지형 도면을 작성을 해요. 그리고 작성한 지형 도면에 관해서 승인받는다고 했죠. 누구만 승인받아요? 시장하고 군수.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받고요. 밑에 동그라미 2번 시료 이렇게 써있는데 시료는 지워버리세요. 그거는 없어요. 잘못 들어와 있는 거니까 시료는 지워버리시고요. 지형 도면을 고시해요. 고시는 누가 한다고요? 결정권자. 결정한 자가 그대로 지형 도면을 고시. 그리고 고시를 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 2반에서 결정고시, 그리고 지형 도면 고시에서 효과 발생한다. 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쭉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2반하고 결정고시, 지형 도면 고시. 이 절차로 뭐하는 걸까요? 도시군관리계획 2반에서 결정해서 뭐해요? 그걸 알아야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또 이반하고 결정하는 절차만 떠올려요.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잘못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2반 결정해서 뭐하는 거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2반 결정해서 이 6가지 하는 거죠. 6가지를 합니다. 즉, 이 6가지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뭐한다고 그랬어요? 결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할구역에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싶어요. 용도지역 지정하려면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용도지역 지정하기 위해서 조사부터 하죠.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2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해서 2반한다고 그래요. 그럼 2반한 사항을 결정권자가 협의하고 심의에 거쳐서 결정합니다. 결정. 용도지역의 지정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결정한 것을 다시 뭐해야 돼요? 지형도면으로 고시하면 용도지역의 효과, 행위제한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 마찬가지. 자,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싶어요. 용도지구 지정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조사하고 의견 들어왔고 2반. 용도지구 지정에 관해서 2반. 자, 2반한 것을 결정권자가 협의하고 심의에 거쳐서 결정. 즉, 용도지구의 지정을 결정. 그리고 결정한 것을, 즉 지정한 것을 지형도면으로 고시하면 용도지구의 효과가 발생. 즉, 행위제한의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면 용도구역을 지정할 때도 뭐해야 된다? 2반 결정. 기반서를 설치하고 싶을 때도 2반에서 결정. 그래서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를 지금 배웠던 2반 결정에서 집행을 해나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6가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총론으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총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총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이하부터는 이제 뭐 배울까요? 이제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는 각각의 내용들을 하나씩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강론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나아가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 이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에 결정하는 내용. 이 6가지가 한마디로 우리 국토법의 목차가 되는 거죠. 목차. 그래서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하에서 이제 첫 번째로 배울 게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되는데요. 지역, 지구, 구역 다 뭐를 결정한다고요? 용도,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주고 그 쓰임새에 맞게끔만 토지를 쓰도록 규제함으로써 이런 토지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저 부동산 학계론 공부하시면요. 외부효과 이론 배울 거예요. 외부효과 중에서도 부의 외부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용도지역지구,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용도지역제부터 하나씩 들어갑니다. 우리 교재는 입문서 30페이지가 되죠. 용도지역, 그것부터 볼게요. 용도지역, 그것부터 볼게요. 용도지역, 용도지역도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딱 치시고요. 별표 치는 것도 다 약속이라고 했죠. 별표 3개짜리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우리 공법을 공부했다 하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들을 별표 3개라고 해요. 그리고 별표 2개 없어요. 별표 하나,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부분. 그래서 별표 3개짜리 치는 거하고 별표 하나 치는 거. 그런 것들만 확실하게 정리하셔도 얼마든지 공법의 점수 맞을 수가 있죠. 그럼 용도지역이 별표 3개짜리, 모든 공법상 토지규제의 출발점이 돼요.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 하여튼 어떤 제도가 나아도 용도지역이 다 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모든 공법상 규제의 출발, 베이스가 되는 가장 중요한 제도고요. 시험에서도 거의 매년 두 문제씩 출제가 되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용도지역자 한번 풀어봐요. 지역자가 붙으면 전국의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의 토지. 지역과 지역이 모이면 우리 국토가 되죠. 그래서 용도지역은 전국의 토지에 필수적으로 빠짐없이 지정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토지라면 무조건 지정이 되는 개념이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용도를 정해준다고 그래요. 용도, 쓰임새. 용도를 정하는데 우리 용도지역에서 용도란 생활권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을 지정해준다. 또는 전국토를 생활권으로 분류해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예를 들어서 1단의 토지에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주거지역을 지정했다. 1단의 토지에는 무슨 생활권이다. 주거 생활권이다. 주거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자는 거죠. 그런데 또 토지에다가 또 같이 공업지역을 지정해서 공업생활도 하시고요. 농림지역 지정해서 농업생활도 하시고요. 다 하세요. 그럼 다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우리 주거생활에 맞게 주택을 지었어요. 주택이라는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생활권이라는 것은 절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양립할 수가 없고요. 딱 하나의 생활권만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첫 번째 논점. 하나의 토지에 절대 두 개 용도지역을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딱 하나의 생활권만 지정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주거생활권으로 지정을 해줬다. 생활권 지정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죠.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뭐하게 돼요? 행위지안하는 거죠.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규제하고요. 규제에 위반이 있게 되면 처벌의 법이에요. 행위지안을 위반하면 처벌, 벌금형, 징역형, 처벌의 법이죠. 그래서 이런 딱 생활권에 맞게끔만 토지를 쓰도록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규제를 가하게 되는데 행위지안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세 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로 건축을 제안해요. 건물 짓는 거, 건축. 이 건축부터 제안하죠. 그래서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건축해라. 건축부터 규제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나는 주택이라는 건물을 짓겠다. 주택이라는 건물은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거생활에 딱 맞으니까 얼마든지 건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토지 소유자는 나는 주거지역에서 모텔 짓겠습니다. 모텔 같은 숙박시설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모텔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가장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성격이 큰 건물이 모텔 같은 거죠. 우리 집 옆에 러브호텔이 딱 들어왔다. 좋겠어요? 애들 뭐 사달라고 그래요? 망원경 사달라고 그러죠, 망원경. 망원경 사달라고 해주고 맨날 그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이런 거 침해하는 성격이 있는 숙박설, 모텔 같은 거는 당연히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죠. 그럼 또 옆에 단란주점 짓겠다. 주거지역에서 단란주점 같은 술집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건축하도록 규제를 하게 돼요. 규제하는 것을 건축 제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안하는 게요. 이런 생활권에 따라서 기반설의 정도가 다 달라요. 우리 주거지역, 주택가에서는 골목길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런 주택가에 30층짜리 대형 빌딩이 들어왔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차난, 교통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생활권에 맞는 크기로 건물을 짓도록 크기를 또 제안을 해요. 건물의 크기 제안하는 것을 우리가 건폐율하고 용적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 제안, 즉 건물의 크기를 또 규제해서 한마디로 생활권에 맞는 건물을 생활권에 맞는 크기로 건축해라. 규제함으로써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해나가는 제도를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용도지역의 의의 한번 보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용도지역이란 가로 1번 보세요.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즉 공익을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자, 그게 키워드죠.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자, 이렇게만 써 있죠. 그럼 용도지역은 일단 어디를 대상? 전국토, 우리나라 국토로 하면 무조건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뭐를 지정한다고요? 생활권, 생활권을 지정해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 제안을 통해서 이런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가 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걸 공부했으면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물으면 안 돼요. 부동산을 공부했다, 건폐율이 뭐예요? 대답도 못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그래요. 그럼 일단 용도지역을 지정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용도지역의 종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토가 있죠. 이 국토는 크게 네 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이 된다고 그래요. 4대 용도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토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네 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4대 용도 구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있으니까 일단 앞글자 따져서 도, 관, 농, 자. 도, 관, 농, 자. 이 네 개를 4대 용도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네 가지로 또 나눠져요.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이 있고요.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그리고 녹지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지역이 다시 네 가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역시 도시지역 네 가지 뭐가 있다고요? 주, 상, 공, 녹. 주, 상, 공, 녹. 일단 네 개 용도지역으로 세분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도 세 가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세분이 돼요. 관리지역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죠. 보전, 생산, 계획관리. 그리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세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개 용도에 따라서 아홉 개 지역이 돼요. 총 합치면 아홉 개 지역. 사, 용도, 구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사, 용도, 구지역을 우리 국토법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이라고 그래요. 법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의 대분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 용도, 구지역. 이것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럼 30페이지 그 맨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도시지역.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되어 있다. 이 말은 개발되어 있다. 개발되어 있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요. 서울같이. 또는 밀집이 예상이 된다. 예상된다는 것은 개발을 할 곳이다. 그래서 현재 개발되어 있거나 앞으로 개발할 곳으로써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곳이다. 그럼 도시지역은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 더 쉬운 말로 바꾸면 현재 개발되어 있거나 앞으로 개발할 곳이다. 했으니까 도시지역은 주된 목적은 개발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나머지 지역들이 있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나머지 지역들은 도시지역이 아니니까 우리가 묶어서 비도시지역 이렇게 불러요. 비도시지역. 그럼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 하면 뭐가 있다고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럼 비도시지역은 개발할 곳이 아니고 다 뭐 할 곳이냐? 보존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개발 목적이고요. 나머지 비도시지역은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다시 도시지역이 무슨 생활권으로 개발할 거냐에 따라서 세분되죠.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곳이다 써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주거지역은 주거생활권으로 잘 개발 관리하자 하는 거고요.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업무의 편익증진, 즉 상업생활권으로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증진, 공업생활권으로 잘 개발 관리하자 하는 것이고요. 녹지지역 한 번 보세요.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농지, 산림보호 등등을 위해서 끝에 녹지에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녹지지역만큼은 도시지역이라도 개발하는 곳이 아니고 뭐 하는 곳이 돼요? 보존하는 곳이죠. 그래서 녹지지역은 녹지를 보존하자. 그래서 도시지역이라고 무조건 개발만 한다 이러면 틀린다는 거죠. 녹지지역은 보존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게 아니고 보존 목적이다. 그 다음에 일단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32페이지로 가보세요. 32페이지에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관리지역 있죠. 관리지역은 조금 있다가 보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농림지역 먼저 보세요.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그럼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은 개발 목적이 아니다. 개발 목적이 아닌 농업지능지역의 동그라미 또는 보존산지의 동그라미 등으로서 농림업의 지능, 산림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일단 우리 동그라미 친구 두 개 있죠. 그게 농림지역의 주된 대상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농업지능지역. 농업지능지역을 쉽게 생각하시면 농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농지, 저 시골에 평야지대 있죠. 평야, 그런 지역이 농업지능지역이에요. 농지. 그리고 보존산지는 보존할 임야죠. 임야, 산이요. 그래서 농림지역의 주된 대상은 쉽게 얘기하면 농지와 임야. 농지할 때 농, 임야할 때 임 따갖고 무슨 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그래서 농림지역의 주된 대상은 농지와 임야.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농지가 뭐라고요? 농업지능지역. 임야는 보존산지. 이 두 개가 주된 대상이고 목적은 농림업의 지능이죠. 농림업의 지능. 농업, 임업, 업, 축산업. 얘는 농림업 1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1차 산업을 위해서 보존할 것을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농사지역의 곳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지정 목적의 7가지가 쭉 나아요. 그 앞글자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7가지 그대로 앞글자 따갖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자수, 해생, 상문수. 자수, 해생, 상문수. 처음 할 때는 조금 어색해도 이거 한 100번 정도 반복을 해요. 100번 정도 반복하면 입에 딱 붙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수, 해생, 상문수. 7가지를 보존할 나오시오 한다고 그래요. 그럼 첫 번째 자연환경 나오죠. 자연환경은 국립고원생 하시면 돼요. 설악산, 지리산, 국립고원 같은 데 이런 데가 자연환경을 위해서 보존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자원 나오죠. 수자원은 뭘까요? 물자원 가득 조정해놓고 보존하는 곳이니까 땜 주변 생활하시면 되죠. 소양강땜 이런 땜 주변이 수자원이요. 그 다음에 해안. 해안이라는 것은 남의 다도회 같은 거 떠올리면 되죠. 해안이 절경을 이룬다고 그래요. 육지가 절벽식으로 딱 끝나죠. 리아스식 해안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남에 가보면 육지가 절벽식으로 끝나고 해안의 경치가 쫙 펼쳐져 있어요. 이런 경치 좋은 데 와서 사람들 뭐예요? 뛰어내리죠. 그래서 자살하고 그러는데 이런 해안의 절경 이런 것들 보존하겠다. 그리고 생태계는 습지나 갯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갯벌 같은 게 생태계의 보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갯벌이 세만금이죠. 세만금 그런 갯벌 같은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또는 상수원 하면 수도권에서는 어디겠어요? 팔당지어 이런 거 떠올리면 되죠. 상수원 보호. 상수원 보존. 그리고 문화재는 사적지, 유적지, 경주 딱 떠올리면 돼요.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육성. 수산자원이니까 이건 양식장이죠. 굴양식장 또는 김양식장 이런 양식장 주변의 수산자원의 보육성. 일곱 가지를 절대 보존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 자연환경 보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적. 둘 다 보존하는 곳이죠. 보존하는 곳인데 어디가 보존 성격이 더 셀까요? 자연환경 보존적. 여기가 보존 성격이 훨씬 센 곳이에요. 자연환경 보존적은 농사도 못 짓는 곳이에요. 농림지역은 농사짓기에서 보존하는 거니까 농사는 짓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연환경 보존적은 농사도 못 짓는 곳이에요. 우리 설악산, 지리사 이런 데서 농사짓고 그런 거 보셨어요? 또 보셨다고 하면 안 돼요. 다 철조망 쳐가지고 출입금지입니다. 출입금지.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적은 철저하게 보존할 곳. 농사도 못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존 성격이 세다. 그 말의 의미는 행위제한, 토지용에 대한 규제가 가장 센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한이 세게 해야, 즉 규제를 세게 해야 이용개발 못하겠죠. 그래서 모든 용도 지역 중에서 가장 행위제한이 센 지역 하면 자연환경 보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도시지역은 개발할 곳이고요. 농림지역은 농사지을 곳이고 자연환경 보존적은 말 그대로 보존할 곳이에요. 그럼 남은 게 있죠. 관리지역.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지금 봤듯이 독자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관리지역은 그냥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고 그래요. 관리가 필요한 곳이니까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붙여 놓은 거죠. 그래서 관리지역이 임시적인 용도지역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도시지역과 다른 지역의 중간에 들어가요. 중간. 중간적 또는 완충적인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관리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하자. 그랬으니까 종류가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세 가지. 그럼 각각 이 세 개 관리지역이 무슨 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하는지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거 있죠. 보전관리지역은 보존자 들어가는 거 찾으면 되죠.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생산, 농사짓는 거니까 농림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하는 것. 그럼 계획관리지역은 어디겠어요? 도시적. 도시적하고 비슷하게 관리할 곳이다. 그래서 관리지역 세 개는 각각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관리지역이라는 게 어떻게 지정이 될까요? 한번 따져보면 우리가 관할구역의 용도지역을 지정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관할구역이 있다. 그럼 일단 개발할 곳은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그다음에 보전할 곳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사지역의 곳은 농림지역. 이렇게 세 개 용도지역에 주고요. 이거 절대 붙여서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개 용도지역은 산극이라고 그래요. 서로 완전 반대. 그래서 멀찍이 간격을 두고 떨어뜨려서 지정을 해요. 우리 쉽게 생각해 보시면 서울특별시 같은 도시지역 있죠. 도시지역 바로 옆에 평야가 있고 국립공원이 있고 그런 거 보셨어요? 못 보죠. 그래서 이 세 개 용도지역은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절대 붙여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멀찌감치 떨어뜨려서 지정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게 무슨 지역이 될까요? 관리지역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도시지역 싸고요. 도시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하자는 것을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관리지역.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하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싸고 보전관리지역이. 그다음에 농림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하자. 이거는 생산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관리지역이 중간에 딱딱 들어가요.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전, 도시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할 때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거쳐가는 곳이니까 중간적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지역에 너무 인과산업이 밀집이 돼서 주택난 같은 게 발생하면 신도시 개발할 수 있겠죠. 그럼 신도시 어디서 개발할까요? 계획관리지역, 여기서 개발하는 거죠. 여기서 전격적으로 판교신도시같이 신도시 개발했어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돼버려요. 즉 계획관리지역은 궁극적으로는 무슨 지역이 될 것이냐. 도시지역이 될 것이죠. 그럼 보전관리지역은 궁극적으로는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관리지역은 궁극적으로는 농림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런데 아직 목적을 확정한 건 아니에요.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확정 안 하고 남겨둘까요? 남겨두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세대에서 국토를 다 이용하고 개발해버리면 후손들이 쓸 땅이 없죠. 그러니까 후손들 위해서 남겨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비슷하게 관리만 하면서 남겨두는 땅, 그거를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희 그림에도 보듯이 관리지역이 제일 많아요. 우리 국토의 42% 정도가 되는 것이 관리지역이라고 그래요. 관리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이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가장 복잡하게 세분이 돼요. 그런데 도시지역은 전국토의 한 8% 정도도 안 돼요. 도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관리지역에 가장 많은 곳이고요. 후손들 위해서 남겨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각각 무슨 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하는 곳인지 그것만 딱 구분하시면 되죠. 그럼 다시 32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관리지역 한번 보세요.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준에서, 준에서는 비슷하게요. 도시지역에 비슷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그것을 딱 끊어주세요. 그럼 도시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하자. 얘는 무슨 관리요? 계획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계획관리. 그다음에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준에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럼 농림지역의 준에서 관리하면 생산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준에서 관리하면 보전관리지역. 그래서 여기까지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사용도, 구지역, 가장 용도지역의 대분류라고 해요. 이런 대분류를 우리 앞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걸로 또 안 끝나요. 이 도시지역이 생활권이 또 나눠지죠. 세분이 돼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세분이 돼서 이 도시지역만 대통령령에서 다시 세분 나눠집니다. 먼저 주거지역이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요. 전용 주거지역은 1조하고 2조, 다시 두 가지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조, 세 가지가 있고요. 준주거지역. 그래서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2개, 3개, 하나니까 총 6가지로 다시 종류가 세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정될 때는 그냥 주거지역 이렇게 지정하는 건 없어요. 이 6개 중에서 하나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죠. 예를 들어서 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6개 중에서 하나가 구체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글린, 유통, 일반, 중심. 상업지역은 이렇게 4가지로 다시 세분이 돼요. 글린, 유통, 일반, 중심. 이게 원래 법조문의 순서는 중심, 일반, 글린, 유통 이렇게 가는데 항상 상업지역은 이 순서로 바꿔서 정리를 하세요. 글린, 유통, 일반, 중심. 이게 나중에 검폐율이나 용적률 공식할 때 훨씬 더 쉬워요. 이렇게 바꿔서 정리하시고요. 이게 주거지역에서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다시 배열한 거죠. 그래서 상업지역은 글린, 유통, 일반, 중심. 이렇게 4가지 상업지역이고요. 그래서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은 또 3가지 공업지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녹지지역도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 녹지. 녹지지역도 3가지로 세분이 돼가지고 주거지역 6개, 상업지역 4개, 공업 3개, 녹지 3개, 6433 다 합치면 16개죠. 이 도시지역만 총 16개 용도지역으로 세분이 됩니다. 그리고 16개에다가 3개, 2개 합치니까 대통령령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 용도지역의 종류가 총 21개가 나오게 돼요. 21개. 그래서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하나를 전국토에 빠짐없이 정하고 가장 기본적인 규제를 가합니다. 그래서 이 또 21개에 나와버리니까 이게 처음부터 또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21개. 그런데 각각 따져보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모아놔서 21개나 되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죠. 각각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용도지역이라는 게 모든 공법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판사한 거 있죠. 판사한 거를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프린트물을 해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똑같이 그려놨죠. 그리고 화장대 같은 데 붙여놓으시고 무조건 반복적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용도지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거니까 용도지역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세분은 다시 31페이지로 와보세요. 우리 입문서 31페이지. 도시지역의 세분을 해두고 거기다 써놨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또는 프린트물을 보셔도 되죠. 그러면 주거지역부터 하나씩 따져볼게요. 전용주거지역.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1종이든 2종이든 일단 전용주거지역의 목적은 다 같아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자. 이게 전용주거지역의 목적. 양호한 주거환경. 양호하다는 게 뭐겠어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쾌적하고 이런 양호한 주거환경을 잘 보호해 나가자. 우리 쉽게 이미지 떠올려보면 전용주거지역은 싼 동네일까요? 비싼 동네일까요? 비싼 동네죠. 쉽게 드라마에서 회장님 댁 있는 동네. 그런 거 딱 떠올리면 돼요. 아주 조용하고 깨끗한 이런 좋은 동네죠. 그런데 1종하고 2종으로 세부인데요. 1종은 무슨 주택? 단독주택 중심. 2종은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파트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중심. 그래서 1종하고 2종은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렇게 나눠지고요. 전용주거지역은 목적은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입니다. 그 다음 일반주거지역 보세요. 일반주거지역 1종은 저충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 2종은 중충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 그러면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 다 목적은 같아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자. 편리한 거죠. 좀 드럽고 시끄럽고 해도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자. 그럼 편리하다는 것은 우리 집 주변에 슈퍼마켓, 음식점, 미장원, 이발소, 목욕탕, 세탁소버 등등등 이런 시설들이 다 밀집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데 대신 집 옆에 슈퍼라든지 음식점 이런 거 있으면 조용할까요? 시끄럽죠. 시끄럽고 좀 드럽고 해도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자. 그럼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무슨 지역일까요? 일반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일반주거지역인데 일반주거지역은 1, 2, 3종 종류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주거는 단독 공동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죠. 충수로 나눠요. 저층, 중층, 중고층. 충수에 따라서.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고 2종은 중층주택 중심. 3종은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전용주거, 일반주거 이거 가지고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물어봤다. 지문 1번, 2번은 무조건 주거지역에서 물어봐요. 주거지역.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구분해 두셔야 돼요. 일단 전용주거지역은 목적이 뭐라고요? 양호, 그러니까 전향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전향, 일반주거지역은 목적이 뭐요? 편리, 1편, 전향, 1편 이렇게 들어가고요. 전용주거 2개 있으니까 세분되는 것은 단독, 공동. 일반주거는 3개가 있으니까 저층, 중층, 중고층, 충수로 확실하게 구분해 두셔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줘요. 2종,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곳이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2종,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곳이다. 틀리죠? 2종, 일반주거지역이니까 일단 편리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아니고 무슨 주택? 중충주택 중심. 이런 식으로 다 바꿔서 물어보는 거니까 전용주거, 일반주거 확실하게 구분하시고요.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있죠? 준자가 붙으면 이 준자는 다른 기능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다른 기능도 있다 할 때는 준자를 붙여요.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도 있고 주거기능 이외에 일부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주택도 있고요. 상가도 있고 업무술도 있어요. 우리 집 주변에서 상가가 밀집해서 상권이 형성되는 곳, 어디 떠올려보면 될까요? 버스정류장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버스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나오면 상가들 쫙 밀집해 있죠? 그런 주거지역이에요. 버스정류장 주변 또는 전철역 주변의 주택가. 이런 주거기능뿐만 아니라 상업 업무 기능까지도 있다 하면 준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주거지역 6가지 우리가 금방 정리할 수 있죠? 별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상업지역 안 보세요. 상업생활권인데 상업지역은 4가지가 있어요. 근린, 유통, 일반, 중심. 항상 이 순서라고 그랬어요. 그럼 근린 상업지역부터 먼저 보시면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곳이다 써놨는데 근린, 가까울 끈자에다가 이웃린자죠? 가까운 이웃지역. 그럼 뭐하고 가깝다는 걸까요? 우리 집이죠. 주거지역하고 가까운 이웃지역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다. 그럼 우리 집 주변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하는 시장, 무슨 시장이에요? 소매시장이죠. 소매시장. 소매시장이 근린 상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새는 전통시장이 아니고 큰 마트가 들어오죠. 이마트홈 플러스 이런 거 딱 자리 잡고 있다. 그럼 그 상업지역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근린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매시장이에요. 소매시장. 그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도시인의 지역 간 유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라고 하고요. 유통기능을 증진시킨대요. 이 말은 뭘까요? 저희 농산물이나 수산물 시골에서 트럭으로 싣고 오죠? 그럼 이제 경매 벌여서 각 지역으로 뛰어가잖아요. 이게 도시내 또는 지역 간 유통기능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이거는 시장의 규모가 작은 거다 큰 거다 큰 거. 도매시장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이나 노량진 수산시장. 이런 시장이 유통상업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소매시장, 도매시장. 간단해요. 그다음 일반 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상업업무 기능의 담당이다라고 하니까 일반적이라는 게 일반 회사예요. 일반 회사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 일반 회사들 밀집해 있는 곳 어디 생각하면 돼요? 관공서 주변 떠올리면 되죠. 시청이라든지 구청, 법원, 검찰청 이런 관공서 주변에 보면 이런 회사들이 밀집해 있죠. 서울의 여의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회사들이 몰려있으면 일반 상업지역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업무 기능의 확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심이나 부도심 소위 우리가 시내라고 부르는 곳이죠. 시내. 중심지역이죠. 서울로 따지면 어디겠어요? 종로지역이라든지 강남지역 이런 시내지역이죠. 그래서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업무 기능의 확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상업적을 우리 네 개 쭉 봤는데 근린 상업지역부터 중심 상업지역까지 이거 한마디로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다시 배열한 거죠. 그래서 상업적은 항상 이 순서고요. 순서만 정리하면 돼요. 상업지역은 지정 목적이 어렵지 않아요. 똑같은 말 반복이죠. 근린, 유통, 일반, 중심. 똑같은 말 반복이니까 상업지역의 지정 목적을 물어봤는데 틀린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면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업지역은 근린, 유통, 일반, 중심. 이렇게 순서만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업지역이 있죠. 공업생활권이라고 그래요. 공업지역은 무슨 공업을 수용하는지에 따라서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이렇게 세 분대죠. 전용 공업지역은 말 그대로 전용이니까 일단 주모가 제일 큰 거 봐요. 중화학 공업. 중화학. 석유학이라든지 또는 우리 포항제철 같은 거 다 중화학이라고 그래요. 공장 크죠. 중화학. 또는 해로운 거죠. 공해성 공업. 그래서 두 개를 수용한다고 그래요. 중화학 공업과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는 것이 전용 공업지역. 그럼 일반 공업지역은 공장이 커요. 규모는 큰데 공해를 내뿜지 않아요. 즉 환경을 저해지 않는 공업을 배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공장의 규모는 큰데 공해가 안 나온다. 이런 공장은 우리 뭐 생각하면 될까요? 자동차 공장 떠올리면 돼요.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조립 공장 있죠. 규모 큰데 공해가 나오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아파트용 공장 이런 것들이 있죠. 첨단 공장 이런 것들이 다 일반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공업지역은 진짜 붙었죠. 다른 기능을 갖고 오니까 공업 중에서 제일 경미한 거. 경공업을 위주로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중공업지역은 풀어 갖고 봐요.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도 있어요? 공장도. 우리 집 주변에 보면 공장 있어요. 지하실 같은 데서 사장님 혼자서 기계 돌리는 공장 같은 거 있죠. 그거 뭐 있을까요? 수공공장, 양말공장, 구두공장. 인형에다 눈깔방 다 하는데 인형공장 이런 것들이 다 무슨 공업? 경공업이라고 그러죠. 경공업. 그래서 경공업을 위주로 주, 상, 업무 기능까지 있으면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는데 공업지역에서는 이 두 개를 잘 물어보겠죠. 전용공업지역은 중화, 공해성. 전용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일반공업지역이 뭐예요? 환경을 저해지 않는 것. 준공업지역이 경공업. 이 두 개를 또 잘 바꿔줘요. 확실하게 구분해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녹지지역이라고 그래요.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라도 개발하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죠. 녹지공간을 보전할 곳인데 얼만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이 돼요. 일단 관리지역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관리지역은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은 보전생산자연녹지, 보생자 이렇게 들어가죠. 먼저 보존녹지 봐요. 보존녹지는 녹지공간의 보전입니다. 녹지공간의 보전. 개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일체 개발할 수 없는 녹지를 보존녹지라고 그래요. 보존녹지. 도시지역이라도 절대 개발할 수 없는 녹지인데 보존녹지는 쉽게 도시지역이라도 산 있죠. 도시지역의 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서울특별시 대표적인 도시지역인데 서울특별시 한복판에 남산 있죠. 이런 산. 이런 게 뭐다? 보존녹지. 그래서 개발할 수 없는 녹지. 도시의 산. 이렇게 딱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생산녹지는 생산하는 거니까 농사짓는 거죠.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지역이라고 그래요. 개발을 유보. 그럼 우리 도시지역의 외곽에 보면 비늘하고 쳐서 농사짓는 논밭 볼 수 있죠. 그래서 생산녹지는 도시지역에 있는 논밭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도시지역이라도 농사지을 거고 개발을 유보했다고 그래요. 유보라는 말이 뭐예요? 미뤄도 딱이죠. 그래서 당분간 농업적 생산. 농사지을 거니까 개발은 유보한 지역을 생산녹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녹지는 녹지지역인데 즉 녹지로 보존하지만 불가피할 때는 제한적 개발이 허용됩니다. 즉 개발을 허용해주는 것이요. 제한적이지만 개발할 수가 있는 녹지. 이거를 자연녹지다라고 하고요. 그럼 보세요. 보존녹지 개발 못해요. 생산녹지는 개발을 유보. 자연녹지는 개발을 허용. 내려갈수록 개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생산녹지하고 또 자연녹지 두 개 갖고 또 잘 바꿔줘요. 어떻게 줄까요? 생산녹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제한적 개발은 허용되는 곳이다. 아유 그럴듯한데 틀려요. 생산녹지는 개발을 뭐한 곳이라고요? 유보한 곳. 거기에 키워드. 그래서 생산녹지할 때 생, 유보할 때 유 따가지고 생유 이렇게 읽으면 되죠. 생유. 생산녹지는 유보한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산, 공록, 연료소까지 세분되는 거 싹 훑어봤어요. 이거 처음부터 입문과정에서 21개나 되는 용도 지역 미리 제가 쫙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무조건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매도 처음 먼저 맞는 매가 낫다고 입문과정이라도 미리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눠드린 프린트물 그거 화장대 같은 데 붙여놓으시고 수시로 반복하셔가지고 이 용도 지역은 체계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봐요. 전국토는 일단 4개 용도.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도관, 농자 이렇게 세분되고요. 나눠지고 다시 도시 지역이 어떻게 돼요? 주거, 상업, 공업, 녹취, 주산, 공록, 관리 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 관리, 보생계 이렇게 세분이 되죠. 여기까지를 사, 용도, 구 지역, 용도 지역의 대분류라고 하고요. 다시 도시 지역이 생활권에 따라서 대통령령에서 16가지로 자세하게 세분, 소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 지역은 어떻게 돼요? 전용, 일반, 준주거, 전일, 준. 전용이 2개, 일반이 3개, 준주거 총 6가지가 있고요. 상업 지역은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근류, 일중 4가지. 공업 지역도 전일, 준. 녹지 지역은 보생계가 아니고 보생자. 그래서 이 체계에 따라서 좀 힘들어도 반드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용도 지역이 있죠. 21개 용도 지역을 토지에 지정을 해요. 전국토에 중복되지 않게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 용도 지역 지정하는 것은 어떤 절차로 해요?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서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해요. 그럼 지정되면 효과는 뭐예요? 행위 제한이죠.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규제. 행위 제한하는데. 그럼 이 행위 제한이라는 효과는 언제부터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도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행위 제한, 이것부터는 조금 쉬웠다 보겠습니다.